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식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빈칸에 이 백지에다가 이렇게 뭐 글씨도 쓰고 그 뭐 필사의 도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필사의 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글씨가 뭐 좀 이렇게 그 자연스럽지 못합니다마는 지금은 자연스럽지 못하는데 내가 그 그 인터넷으로 그 인터넷으로 구매한 그 태블릿이 옵니다 태블릿이 오면은 그 종이에다가 아주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내 모습을 한 귀뚱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도록 하고 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글씨를 쓰듯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